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차수지입니다.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에도 아침 최저기온 2에서 1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후반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27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27일 후반에 비가 그치겠으나 동쪽 지방과 제주도는 28일 전반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26일에 전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27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 제주도는 2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